룰룰룰 룰룰 룰룰룰 룰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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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칼만 잘라냐봐 가울이야 룰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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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로 종이 떼어졌던 가달새로 떳떳한거에 내어보는 이 종류는 물렁물렁이잖아 가단인가 가장 줄어들고 왔는데 새벽에 오는 날이 한참을 가려다 옆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나아 그래서 한참을 가르쳐준다 뭐지? 그래서 또 일교해야지 우리 마키한테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... 아니.. 좀 다가. 그래. 세 번에 본인. 여기 왜 이렇게... 이사를 해주면 진짜... 이사를 해주면... 이사를 해주면... 이사를 해주면... 이사를 해주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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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victory and challenge. Seyhan. 안녕. ,